여길 차 세워. 오빠! 너 뭐하는 거야? 오빠야말로 뭐하는 짓이야? 맞죠. 성당구 어원에서. 무슨 소리야! 선우건설 아들이 고아한다고 있을 리가 없잖아! 선우건설한테... 아, 그럴리가. 더 얘기할 것도 없어. 가자. 오빠가 있을 때가 아니야.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. 아니. 나도 사과 안 해. 너 지금... 이게 편뜨는 거야? 아, 씨X야! 그럼 전화라도 받아야 줘! 넌 진달래한테 사과나 해. 뭐? 몰라서 물어?